안녕하세요 ㅠㅠ 오늘은 오렌지에서 시청해 주세요! 조금 더 가지고 있고요 오렌지 즉시 수제 소스 참기름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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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입에 나왔던 비비에요 이번엔 비비통안이 너무 좋아요 비비통안에 부담서리 비비통안에 부담서리 비비통안에 맞으면 너무 맛있었어요 비비통안에 가득해요 비비통안에 잘 섞어서 청양고추 나머지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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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잘 먹었습니다 치즈볼 너무 맛있어 3. 구워진 후음 이번엔 가슴이 초콜릿 아까봐 ㅋㅋ 쌈, 설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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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엄청 달콤하고 맛있어요 연어는 수박이 흐뭇한 것 같아요 치즈소스 치즈볼 치즈볼 오징어 오징어 아삭아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영상으로 봐주세요!